네, 취업하려면 산으로입니다. 아, 이건 또 뭐야? 그러게요. 이번에도 취업 면접 관련 소식인데요. 한 취업준비생이 올린 글인데, 중견기업 서류 심사에 붙었는데, 면접을 포기했다면서 세부 일정표를 올렸습니다. 한번 어떤지 볼까요? 일정표. 네, 보시죠. 9시부터 입실이 가능하고 10시에 착석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채용 설명회가 이어지죠. 점심을 먹기 전까지는 조별활동을 하는데, 그리고 밥을 먹고 곧바로 등산 면접이 있습니다. 이게 2시간 40분 정도 일정으로 잡아놨는데, 면접으로 수원 광교산을 오른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높이가 한 582m인데, 능선이 완만한 편이라고 하네요. 이후 2시간 이후 토론 면접을 결쳐 8시간 정도 만에 1차 면접이 끝납니다. 이게 1차 면접이에요. 1차? 진짜 온종일하죠. 이 일정을 보고는 면접을 보러가지 않았다며 글을 올린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회사길래 이래요? 아니, 연봉을 많이 주나. 연봉 한 10억 정도 되면 저래도 돼. 근데 그거 아니죠? 이게 채용정보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도 제가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이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나오더라고요. 직원이 한 370명 정도 된다고 하고, 평균 연봉이 5,500만 원, 그리고 신입사원 초봉은 3,500만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근데 제 생각보다는 반응이 좀 갈렸어요. 이게 시대 퇴행적이다, 등산 다 하고 떨어뜨리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반면에 오히려 재밌다, 딱딱한 면접 대신 이런 면접 재밌을 것 같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떻게든 생각하세요? 이건 앞에 신협 케이스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신협 그 질문은 너무 부적절했고, 하면 안 되는 건데, 등산은 사실 미리 일정표를 주고 공지를 한 거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힘들긴 하지만 등산 해볼 만할 것 같긴 하거든요. 엇갈리긴 하죠. 근데 사실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챙길 것도 많아지고, 옷도 중간에 갈아입어야 되고, 번거롭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런 거 하려면 보통 저런 건 오리엔테이션에서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합격된 다음에, 합격되고 오리엔테이션에서 하는 거를 면접 때 하겠다는 거잖아. 합격하지 않은 사람들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해당 기업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15분 정도 진행되는 면접으로는 인성 평가라 하기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주고, 또 미션을 줘서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성을 평가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면접비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요. 돈도 준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 회사뿐만 아니라 산행 면접을 보는 곳이 여러 곳, 또 다른 데도 있긴 합니다. 또 채용 사이트 등의 등산 면접 후기들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안 해봐서 궁금하긴 하네요. 네. 네. 저 illnesses은 Nawaz기 소통스로 남을 수입을 cuartoом. 하지만 결혼은 우신에 exact한 환전을 해도 됩니다.